인간의 뇌구조 를 반복하는 포유류의 뇌 여기 포유류의 뇌 와 죽음의 두려움을 무료음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파충률의 여기 파충률의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상을 만들 수 밖에 없는 왠지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고 싫고가 명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 수 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 우상을 만들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생물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포유류의 뇌는 좋고 싫고를 계속 반복해요 그 결과 이건 결국 무명의 밝음이 없죠 밝은 것 같은데 어둡고 어둠 것 같은데 밝고 그러면서 계속 어둠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자구가 되어있는데 요게 여기 원숭이 우 자에요 그래서 사람 안에 원숭이가 있어 원숭이가 그 원숭이가 어때요 요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요랬다 저랬다 이거에요 이거 이거 좋아하고 라가 드베사 라가 드베사 근데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즐기고 또 싫어하는 것 또한 좋아하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즐기거든 즐기는 거에요 즐기는 거 그 막 누구를 뭐라고 그러고 막 싫어하는 마음을 내는 것 또한 즐기는 거라고요 똑같아 그래서 라가에서 파생됐다고 보면 돼 그래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게 표현의 작동이고 그래서 인간 안에 원숭이 있기 때문에 원숭이가 배필이야 배필 그래서 우야 우 짝우 짝이야 짝 그리고 우 상이 있는데 상 이건 코끼리 상이죠 사람 안에 코끼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 코끼리가 뭐라고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파충류의 파충류의 뇌 어리석은 모양 이거를 상징하는 거에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우상 자신이 만든 어리석은 모양 상 형식을 만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적인 거에요 구조적인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 뭐 그리고 우명 파충류의 뇌 그래서 포유류의 뇌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우가 요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 요랬다 저랬다는 마음이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제가 어제 전 강의에서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에요 제가 아래키는 친구가 있는데 아래키는 것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와이프 때문에 인연이 돼서 오게 돼서 자기 와이프를 너무 좋아하고 또 너무 싫어하고 그렇대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이게 집착이거든요 이게 이게 다른 사람보다 좀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집착이 좀 센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이거를 동시에 같은 사람한테 그 집착을 버려야죠 그 집착을 부시든지 그래서 밖에 있는 우상 형상을 부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부수는 거다 이런 사람 많아요 부인이 어떨 때는 되게 좋아 어떨 때는 되게 좋은데 어떨 때는 되게 싫어 이게 부부지간에 엄청나게 많아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거에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잘 풀면 이제 계속 가는 거고 안 풀면 이혼하고 이제 헤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무명속으로 빠지는 거지 왜 그러냐면 결국은 좋아하고 싫어하고 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구조가 내 구조가 그러면 좋아하는 마음도 생겼다가 싫어하는 마음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해결을 안 하고 이걸 끊어버리면 더 심한 무명속으로 그래서 아 이 남자가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이혼을 해서 다른 나라를 만나서 행복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운이 좋은 경우는 이제 있지 그거는 그 타고난 운이 있는 사람이지 그거는 그거 외적인 사람들은 거의 뭐 거의 뭐 힘들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우상 얘기가 많이 나는데 이 사람의 밖에 있는 그 우상의 형상을 부수는 게 아니에요 뭐 당군상 부시고 뭐 기독교가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잘못된 하느님의 상을 부시라는 거야 하느님이 상이든 뭐 딴 상이든 예수님의 상이든 잘못된 상을 부시라고 잘못된 상을 내가 만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부시는 거라고 밖에 있는 상을 부시는 게 아니라 백날 부셔봤자 소용없어 그거 절에 있는 상 다 부신다고 해서 뭐 기독교가 뭐 엄청나게 잘 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당신 생각에 착각이라니까 착각 여기 우상은 좋다 싫다를 반복해서 만든 자신이 만들어 좋다 싫다를 계속 반복하는데 뭐 반복해서 결국은 어리석은 모양을 만들지 그때 저 서양의 기독교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그 모세가 잠깐 시나이산인가 올라갔는데 밑에서 막 황소 상을 만들고 그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뭐가 안정이 돼야 돼 왜 불안하냐 끊임없이 좋고 싫고를 하니까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청나게 밀려오거든 왜냐하면 그게 있어 뭐가 있었는데 뭐가 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이 없어지니까 마찬가지예요 종교를 보세요 기독교가 있던 사람들이 막 불교가고 불교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 가는 경우는 뭐가 없으면 허전하거든 뭘 대상이 있어야 돼 대상이 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여기 사람 인자에 어리석을 웃자 어리석을 자가 여기 있죠 어리석을 긴 꼬리 원성이 웃어 있어요 이게 시간어로는 사숑이란 뜻도 있어요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끊임없이 반복하죠 그래서 우자는 나무나 흙으로 비춘 조각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자 우 그래서 짝우야 사람하고 짝이야 짝 그냥 왜 머리에 장착되어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그래서 배우자 할 때 우자를 이걸로 쓴다고 배우자 배필 자신이 생각하거나 만든 상을 짝이라고 함 이게 그러니까 결혼하는 경우는 그냥 뭐 조건에 맞아서 결혼하는 경우는 있지만 눈에 콩깍지가 확 씌워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 이 사람은 나의 배필이야 어 그렇게 생각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근데 뭐 인연에 의해서 카르마에서 이게 딱 그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그걸 다 갖고 있어 어 아 그러면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겠다 이 느낌이 확 오거든 요즘은 뭐 그런 것보다는 무조건 조건을 따라서 결혼을 하지만 그 이렇게 필이 꽂혀서 결혼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도 에 그리고 허수아비 라는 뜻도 있어 허수아비 우자가 어 허수아비 그리고 우연이라는 뜻도 있죠 그리고 상자는 우상자는 곡괴상인데 보면 초상 닮은 모양 본뜨다 닮다 모방하다 모양 상 그래서 자신이 만든 자신이 왜 만들어 좋다 싫다로 끊임없이 반복하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점 이거는 싫어 그럼 요거 빼 좋은거 좋은걸 여기다 다 모아놔 그럼 뭐가 만들어지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뭐 상의 그런거에요 여기 보면 이거 보면 잘 나오지 우상 자기가 좋다 싫다로 반복해서 만든 어리석은 모양 이렇게 되는데 어 이분은 이분은 좀 잘생겼잖아 어 서양에 있는 그 대부분의 그 예수의 표상이죠 어 예수를 이렇게 근데 실제로 어떤 저 뭐냐 교수가 리처드 니브전 뭐 전 멘테스트 교수가 복원한 예수의 얼굴은 키 150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이건 다큐멘터리에 다 나왔어 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딱 걸어두면 어 야 이분이 예수야 그러면 믿겠냐고 안 믿지 왜 그러냐면 이게 자기 좋아하는 점 사람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모습을 짜집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 이게 계속 업데이트 돼갖고 에 그래서 좋고 싫고를 반복하는 에고가 있는 그러니까 에고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없게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결과물을 고착화하는 단계 이게 이게 무명이에요 무명 무명 왜 좋고 싫고로 아 이건 아니야 이 모습은 아니야 아 이게 좋아 이 눈이 좋아 어 아 이 눈썹 아니야 이게 좋아 아 이 수염 이게 멋있어 이런 수염 아니야 그러면서 이거는 계속 빼버리고 좋은 점만 이렇게 짜집게 해서 보니까 이런 예수상이 딱 보이는 거지 오 오 그러면 사람들이 오 이런 분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런 분은 내가 어 모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고착화 단계가 무명이에요 이게 파충류의 내야 파충류의 내야 네 네 모든 사람 머리에 이렇게 돼 있다니까 아 이래서 깨닫기가 어려운 거에요 그래서 포유류의 내 파충류의 내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좋고 싫고가 왜 감정의 표현이 표현의 내야 어 그리고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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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명의 끝은 두려움 두려움 어 이거 파충류의 내란 말이야 그래서 이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예수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어 왜 좋아하는 모습을 다 짜집게 해갖고 만든 거거든 이거는 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데 보관한 모습이 이렇게 돼 있대 그러면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야 그냥 이건 아니야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없어 예수는 어 이게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어 그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일 리가 없어 이런 모습일 수가 없어 예수님은 어 예수님은 이런 어 이런 자상한 모습일 거야 어 내가 좋아하는 그 그 그 그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아 좋아하는 것을 다 짜집게 해 놨거든 어 그래서 아 자상한 모습일 거야 를 반복해서 만든 이미지를 지금도 찬양하는 게 현실이고 불교 또한 마찬가지에요 어 불교 또한 장난 아니지 음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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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보면 우상이 왜 위험하냐면 음 우상이 왜 위험한지는 정확히 알게 이게 하느님은 이런 모습을 하실 거야 그래서 다 달라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 똑같은 석가모니 이라고 이제 책이 나왔는데 자기는 이런 면을 하고 딴 사람은 이런 면을 알고 자기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석가모니 면이 있단 말이야 그럼 딴 사람은 또 다른 부분을 좋아해 그런 식으로 해갖고 다 달라 자기가 만든 우상이 네 그리고 내 안에 성모 마리아님은 너무 고귀하고 성스럽고 바라보기만 해도 황홀할 거야 이런 상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스스로 음 자신만의 부처님과 하느님 그리고 예수님이란 상을 만들어 그것을 믿고 의지하지만 결국 다섯 가지 마음에 자신을 내준 채 살아가게 돼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런 상을 떠올라요 황금부처라는 상을 부처가 황금으로 많이 입혀져 있으니까 이런 상이 있어 자기 안에 근데 이 상 안에 뭐가 있냐 다섯 가지 갇혀있는 어두운 마음이 슥 들어가요 여기 안에 왜 그러냐면 이게 마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장 마 이게 제가 맨날 얘기했던 이렇게 근육 속에 숨어있다니까 근육 속에 근육 속에 숨어있는 귀 벌레 자신의 몸 안에서도 우상 형상을 변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영역 공간을 내죠 이런 형상이 딱 떠오르면 요런 놈들이 쑥 들어간다니까 어 진짜로 쑥 들어가요 제가 이거는 계속 얘기했죠 이 다섯 가지는 어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는 사람 모습으로 나와 나타나는 건데 불교에서는 이거를 마라 그러고 이걸 악마라 그런다고 다섯 가지 이 갇혀있는 어두운 마음 이게 귀의 마음이거든 이거를 계속 유전하는 거야 그래서 벌레가 된다고 어 그래서 뭐예요 귀신 귀자하고 쌈마하고 결합한 게 이게 마예요 마 근데 이 쌈마는 뭐예요 삼 배옷을 일컬은 마 그리고 삼으로 지는 상복 근육 근육 속에 숨어있다니까 숨어있어요 이렇게 쑥 숨어있어 모를 뿐이지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지 극소수 아주 영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 외에는 다 몰라요 알 수가 없지 왜 그렇게 살아왔고 그 육체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 부모님한테 받았잖아 그럼 부모님은 그 위에 또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 위에 조상한테 받았다고 계속 유전하는 거야 계속 그 혈통적으로 어 내려온단 말이야 여기 보면 우상이 왜 위험하냐 무명에 의한 현실 왜곡 현실의 인지 능력을 상실하게 돼 왜 그러냐면 우상에 집착하면 그래요 뭐든지 그래서 보면 여기 감정 포유를 해 내 감정 담당하는데 좋고 싫고를 극단적으로 반복하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는 뭐야 무명 죽음의 공포로 관정하니까 도피를 잘해 얘네들은 뭐가 조금만 하면 아 위험해 이거 위험해 아주 보수적이지 왜 네 예전에 그 아주 석기시대부터 우리 조상을 쭉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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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봤어 봤는데 저게 호랑인지 아니면 사자인지 몰라 근데 되게 위험하게 생겼어 그럼 무조건 도망가는 거야 일단 확인도 안 해보고 도망가 왜 그래야지 살 수 있거든 이게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본능 아주 아주 사람의 기본적인 본능이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랑 그래서 상식선으로 옳고 그러고 하는 사고체계가 무너져요 이 역에 집착을 하게 되면 너무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종교적으로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자신이 믿는 종교나 사상에 의해 왜곡된 그 사고체계가 자신이 한 행위가 무조건 정의이고 옳다고 느껴요 그래서 사이비에 들어간 사람 세뇌된 사람 못 고친다니까 북한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뭐 조금 안다고 그래도 아직 안 붕괴됐잖아 왜 아직도 세뇌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세뇌된 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자기가 세뇌를 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상 우상을 사람들은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아니지만 기독교도 말로만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자기 안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서 기억 보면 기억의 왜곡이 일어나 해마의 작용에 오류가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 요 요 요 요 노란 거 있잖아요 노란 게 뭐예요 노란 게 해마인데 해마는 뭘 역할을 하냐면 여기 감정적인 이 뇌하고 그 다음에 도마밤대 이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기역 우측은 모든 기역 좌측은 최근에 일의 기력 이거를 반장을 해요 해마가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뇌과학 쪽에서 나와 있는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걸 제가 이쪽에서 이제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왜 사람들은 종교에 빠질 수가 없나 왜 우상은 숭배할 수밖에 없고요 구조적으로 눈에 콩깍시가 쉬어 구조적으로 그래서 보면 의식의 영역은 이거예요 이거 뇌피지 이게 이게 우리가 학습하는 뇌하고 뭐 이런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학습인데 이건 학습보다는 거의 본능적인 거야 이 부분은 좋고 싫고 하고 이 부분 이 부분 그래서 의식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정도 밖에 안 돼 이 뇌 용량이 크든 말든 이 정도 밖에 안 돼 근데 얘네가 다 통제를 하거든 결국은 좋고 싫고 하고 어 어 죽음의 공포 이 생명을 담당하는 얘네가 다 통제를 해요 얘네가 딱 마음먹으면 얘는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안 돼 안 돼 이게 그냥 이게 먼저 우선순위야 이게 우선순위 어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영역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무의식 세계니까 이거는 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자기도 몰라 근데 자기가 왜 좋아하는지 왜 싫어하는지도 몰라 어 이게 조상으로 조상에서 내려온 건지 뭔지를 몰라 그냥 그런 거야 학습에 의해서 되든 어땠든 어 그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게 있어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어 어 이 또한 이거 마찬가지야 아 이건 본능적으로 회피해 두려움 이런 거 어 이런 맞서기가 원래 힘들어요 사람은 구조적으로 어 TV나 그렇지 뭐 드라마 보면 뭐 어 어 영웅신리가 나와서 뭐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나서지가 나서지가 않게 돼 왜 안에서 그 에너지가 확 올라오지 않는 한 이게 나설 수가 없어요 나설 수가 없어요 네 그거 뭐 독재 예전에 독재 타도 하고 뭐 했을 때 그거는 그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그렇게 된거지 실제로 그 불이 지펴지기가 쉽지가 않아 그 부분 예 예 이게 다 왜곡 돼 갖고 예 보세요 옛날에 있죠 뭐냐 저쪽 저쪽 저기 뭐냐 저 저쪽에 간 사람들 이렇게 고문 받아 갖고 어 안 본 사람 없어요 대학생들 다 마찬가지야 의리고 뭐고 없어 그거는 어 왜 죽게 생겼거든 이게 예 이게 제일 무서운 거라니까 이게 이게 망상하고 연결 돼 그래서 알 수 없는 영역이야 그래서 종교 영역인데 초의식 이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나눈 건데 굳이 뭐 이걸 이렇게 나눈다고 해서 뭐 다른 건 없어요 단지 이거는 확실해 이 뇌 어 의식은 요거 밖에 안 돼 겉에 둘러싸는 거예요 이거는 힘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교양으로 아는 거지 실제로 본질적으로 딱 들어가면 이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다음에 죽음 아 죽으면 안 돼 이런 거 어 그래서 그래서 좋고 싫고로 무한 반복과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은 종교를 만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만든 게 아니야 이 인문학적인 사고 이거는 그냥 교양을 넓히는 거지 이것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니까 이것 때문에 만든 거야 불안하니까 좋고 싫고로를 때문에 거기에 종속되어 자신의 영적 에너지를 자신도 모르게 갈치 당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현재 종교가 대중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다 현재 종교가 지금 그 대부분 뭐 서양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은 좀 특히 빠르죠 다른 데 보다 아 저기 뭐냐 지금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이 한 40 몇 프로 아니 그러니까 60 몇 프로가 된대요 50%가 잘 안 넣는데 60 몇 프로까지 갔대 근데 뭐 템플스테이트나 이런 거 자기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는 또 많이 늘어 그건 또 그 종교를 초월해서 기독교 뭐 또 초월해서 거긴 또 가 어 근데 종교를 안 믿어 그렇게 돼 있어요 점점 탈종교화 되고 있는데 결국 탈종교화도 결국 알고 싶거든 어떻게 돼 왜 그런지를 그래서 그래서 이게 구경 무화 잖아요 이게 17장이 그래서 구경이란 뜻이 구 자가 구멍 속에 숨어 있는 올바른 정보를 왜곡하는 영적인 벌레 요거 영적인 벌레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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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자 요게 영적인 벌레라고 이 영적인 벌레를 어 손으로 구자나 손으로 어 찾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찾아갖고 어떻게 죽여야죠 예 근데 구조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예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생명담당 어 이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경자는 구자는 설명했고 경자는 파충류의 뇌와 포일의 뇌를 이어주고 조동하면서 올바른 사회를 왜곡시키고 요게 요게 딱 벌레가 안착되면 요게 요게 해마에 이 딱 벌레가 안착되면 네 조정하고 사회를 왜곡시키고 해마를 왜곡하는 영적 벌레를 칼로 죽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자 좀 이따 보여줄 건데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야 그래서 구경은 몸속에 영적 벌레를 잡고 우리도 모르게 기억 속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염된 해마를 죽일 수 있는 영적인 칼을 박는 것이 구경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해마 해마는 시상 부분 시상이 이거예요 이거 여기 여기 해마가 감싸고 있죠 시상을 이렇게 시상은 후각을 제외한 거의 모든 감각 정보를 받아서 서로 다른 대뇌피질에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정보의 교환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엄청나게 여기가 보통은 여기가 좋고 싫고 하고 이런 거에 다 잡혀 있어서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못 보는 거야 그래서 깨달으려고 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보려고 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인간은 원래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좋아하는 것만 보는 거지 싫어하는 걸 보질 않아 이게 왜 싫은지도 몰라 이게 혈통적으로 내려온 건지 자기가 만들어서 싫은 건지도 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 자가 한자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경 자 앞쪽에서 앞쪽에서 구경 자 이거 얘기했는데 아직 안 나왔구나 이 경 자가 이게 딱 칼을 박아 버리는 거야 머리에다가 머리에다 칼을 박아 버리는 건데 이게 보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사람 모습에 사람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머리에다가 칼이 딱 박혀 있어요 이렇게 딱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거를 제어 안 하면 이건 깨달음하고는 이게 영원히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지혜를 얻기도 힘들고 칼을 박는다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게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칼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부엌에 쓰는 칼이 아니라 영적인 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을 여러분들이 불을 엄청나게 모아 갖고 그걸 이 불을 영적인 불을 모아서 그 칼을 만들어야 되거든 결국 그래서 그걸 갖고 이렇게 조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 제가 알기로는 헤마는 시상 부분을 감싸고 있어 왜곡된 기억에 통해 만들어진 오염된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오염된 정보는 영적인 벌레가 되어 사람 속에 침투하게 되고 그 사람은 현실을 올바르게 자각하지 못하게 되어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을 메시아나 선지자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에게 복속되어 꼭두각시가 되는 경우를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죠 꼭두각시가 돼 꼭두각시가 돈도 뺏겨 몸도 뺏겨 뭐 다 뺏기지 인생에 대해서 왜 그 사람은 갈치하는 게 타고난 타고난 갈치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하지 훅 훅 빨리지 그냥 한 방에 자기도 몰라 왜 그런지 그냥 좋은 거야 좋고 싫고가 명확하니까 그게 왜 좋은지를 몰라 그걸 아 저 사람은 내가 왜 좋지 이걸 생각해 봐야 돼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생각하도록 그 사람들이 놔두지도 않아 그래서 영적 벌레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벌레가 있는지를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기도하면서 볼 수도 있든지 그게 이제 다 숨겨져 있으니까 못하는 거야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보면 구경이 똑같은 게 보여 이게 똑같은 거야 신명보시 신보시 자체보시 내가 이거 다 했어 15장에서 경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호하는 공도 이게 뭐냐면 산스크립트로 아트만 바반 파리 티아제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를 완전히 포기하다 버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몸이 몸 사람 몸 자체가 신경조직으로 돼 있잖아요 그 신경조직을 비유한 게 나무라고 나무 네 그래서 그 나무속에 이 벌레들이 타고 다닌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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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인체 신경조직 속에 영적 벌레를 잡아 이렇게 이렇게 손 노리게 다 잡아 이유는 이놈들이 생각에 침범해 진짜 나인 척 이상한 생각과 습관을 길들이며 사람의 에너지를 강살한다 어렸을 때 TV에서 보면 담배 피우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한번 한번 담배를 폈어 그래서 못 걷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 되게 좋아 보이거든 원래 좋은 게 아닌데 구조적으로 이게 들어가면 괴로운 건데 그게 좋아 보이도록 구조를 만들어 어 TV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TV에서는 담배 피우는 거 아예 못 보여주잖아 그것 때문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무지 많다고 해서 예 그래서 이게 그 뭐냐 여기 보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이렇게 원숭이 원숭이처럼 요랬다 저랬다 이게 감정이거든 감정 감정이 요랬다 저랬다 해요 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감정에 또 지배당함은 장난 아니거든 또 예 감정이 풍부한 게 아니라 요랬다 저랬다를 좋아하지 이거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게 없어요 별로 예 감정적으로 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그게 맞다고 생각해 왜 그런지도 몰라 이유를 이주 그 이유가 필요 없어 이유가 감정으로 나가면 그래서 남녀관계가 감정으로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 생각을 안 해 어 그래서 파충류에 대해 죽음의 공포 이거 생명 담당 그래서 끊임없이 좋아함과 싫어함을 통한 기억의 정보 이게 90%는 진실이야 근데 10%가 거짓이면 이게 진실과 거짓이 혼동돼갖고 사람 속에서 이상한 오류를 만든다고 결국은 결국은 무명에 빠져요 어 무명 속에 빠트려 나오지 못하게 하는 오염된 해마를 이 해마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해마를 예 기억을 조작하거든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불교 에 어 그 뭐 그렇죠 불교 창시자는 창시자죠 예 대승불교는 또 그거하고 또 틀린 거니까 아무튼 불교 창시자 석가모니가 왜 기억 때문에 이 불교가 어떻게 발전됐는지를 내가 알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보면 구경 그래서 아까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이게 호흡 수련 기공 수련 기공 수련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이 사람들 이게 쉽지 않아요 이 사람들 예 호흡 수련하고 기공 수련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예 결국 뇌를 활성화 시켜 갖고 무얼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불가능한다고 말 말씀드려요 이게 다 왜곡돼요 왜곡돼 예 쉽지 않아 뇌는 그런 식으로 공략하면 큰일나 예 이거는 예전에 그 뭐 뇌호흡 한다고 그러고 그래 갖고 무리를 일으키는 그 있었어요 예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다 알아 다 알아 찾아보면 다 나와 그리고 그거를 뭐 기독교 쪽에서 이게 공동의 적이라고 해갖고 한참 하다가 그 안에서 많이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게 확대는 안 되고 있는 거 있더라고요 예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안 되니까 이제 외국 나가서 이제 팔아먹고 있는데 뇌호흡 안 돼요 호흡이 안 돼 뇌는 호흡이 되는 게 아니라고 예 벌레가 들어가서 그렇다고 벌레가 그게 위험한 벌레가 예 이유를 모르니까 그렇지 하여튼 이유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포유류의 뇌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오류를 일으키는 파충륜의 뇌가 에고인데 이게 에고예요 정확히 그 에고가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다고 이 속에 이것을 극복하기도 어렵거니와 극복을 한다고 해도 파충륜의 뇌와 그 다음에 포유류의 뇌의 정보 전달자 해마가 이 해마가 기억을 왜곡시켜요 이게 에 기억을 왜곡시킨다고 자기 좋아하는 쪽 싫어하는 쪽은 이게 좋아하는 쪽만 모아 그러면 양쪽을 비교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사람이 에 그래서 해마가 기억을 왜곡시켜 수행의 잘못된 길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가 있다고 잘못된 기억에 의해서 그러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대한 판단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어 환상에 빠져 나올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호흡 수련하고 기공 수련 뭐 얘기하는데 이게 모든 게 좀 맞아야 돼 그래서 시절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고 그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 자기 몸이 완전히 망가져요 진짜로 처음에는 뭐 좋다가 저도 처음에 사람들한테 에너지 엄청나게 넣어줬어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깨달아지지도 않아 그거를 진짜 한참 한 다음에 알았지 그리고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어 결국 또 에고가 이게 여러분들이 몰라서 에고가 이 지능이요 거의 IQ 1000이라고 보면 돼요 IQ 1000 당신 머리 머릿속 발끝속까지 다 알아 그리고 당신을 완벽하게 컨트롤 할 수 있어 그래서 에고를 이기기가 어려워요 에고를 이기기가 이 얘네들 얘네들 얘네들이 합쳐서 응 합쳐서 에고 거든 이놈식이들이 응 못 이겨 못 이겨 이기는 방법은 그냥 우직한 우직한 거 밖에 없어 우직한 거 그래서 보면 이게 어리석을 우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에다 대가리에다 그냥 딱 칼을 박아버려야 된다고 이 어리석을 우 이게 어리석을 우가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좋아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든 어리석은 짜고를 버리고 파괴시키는 것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 집착이 뭔제냐 보여주면 집착 잘 보세요 집은 뭐냐면 요게 다행행자하고 둥글한 자가 있어 이게 다행행자를 제가 어떻게 이 집착을 집을 어떻게 잡다 이게 가지다 맡아 다스린다 이게 뭐냐면 이 다행행자가 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좋은 운 좋은 운이 어떻게 알을 낳았어 어 좋은 운이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왜냐면 생각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 이거 이게 우 우상을 대부분 사람들이 우상을 갖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우상을 갖고 있는데 그 우자에 의해서 나오는 거야 집착이라는 게 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기 스스로 이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다고 그거를 딱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운이 어리석은 생각으로 낳은 상을 잡혀요 왜 자기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단 말이야 생각 자체가 예 그래서 어리석은 상을 나 어리석은 생각으로 낳은 상이 잡혀 어 잡혀갖고 자기가 만든 자신이 만든 허상 속에 손이 묶여 있는 거예요 예 자기가 노예가 되는 거야 이게 사이비 종교에서 특히 나타나는 현상이지 자기도 몰라 근데 수갑을 차고 있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 어 여러분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자기가 이게 나쁜 습관인지 알아 어 담배 피우는 게 나쁜 습관이야 근데 빠져나올 수가 없네 어 더 심한 거 그래서 제가 뭐 이건 경험한 거가 아니라 저기 지금 마약이 하도 유통이 많이 돼갖고 그 마약 그 그 담당하시는 무슨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줬더라고 첫봉이 끝봉이래 첫봉 그 뽕을 한 번 딱 딱 손을 대면 마약을 한 번 딱 손을 대면 이 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행복에 대한 그 아들 그 뭐 뭐야 그 도파빈 아 도파빈이 자기가 처음에 딱 마약을 했을 때 자기가 쓸 수 있는 도파빈의 거의 뭐 70%를 다 한 방에 다 끄집어내서 쓴다고 그러더라구요 어 그럼 너무 행복하지 그러니까 그걸 못 잊는 거야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를 하면 담배를 피우면요 도파빈이 한 50% 정도 그러니까 50 정도가 그러니까 천 천으로 거두인 모든 약물에 대한 평가를 한 천으로 따지면 50 정도가 되는데 담배를 계속 꾸준히 피우면 50 50 그리고 성적인 섹스하고 이런거가 느끼는게 한 150에서 200 아니면 뭐 100에서 200 뭐 요 사이를 왔다갔다 한대요 근데 마약은요 뽕은요 딱 한 번 하면 천이 딱 올라간대요 한방에 천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한 번에 천을 느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끊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잡는 거라니까 이게 이게 잡다 그래서 잡혀지는 거라니까 이게 딱 잡혀져 수갑이 채워져 한 번 딱 하는 순간 습관도 그래요 한 번 하기가 어려워 한 번 하면 계속돼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그래서 습관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딱 잡혀 그러면 보통 욕망이 일어나면 손이 먼저 움직여요 손이 감아 두질 못해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금단현상 나올 때 손이 떨려요 손이 엄청나게 떨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35달에 담배를 끊었는데 아 죽을 맛이었어요 죽을 맛 담배를 한 15년 피다가 30달에 끊었는데 와 진짜 이게 몸이 다 떨려 몸이 손이 먼저 움직인다니까 욕망하고 손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게 무의식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래서 집은 그거고 차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양 하고 눈목이에요 양은 보통 양양은 보통 상스러운 걸 얘기해요 그리고 눈목 그래서 상스러움을 포장해서 상스러움을 포장해 상스러움을 가장해 이게 상스러운게 아닌데 가장해서 눈을 가려 콩깍지야 콩깍지 여러분이 얘기하는 콩깍지 콩깍지가 씌웠다고 그러잖아 아이 내 저놈한테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했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그거야 정보의 왜곡을 보통 해마가 담당하는데 해마가 시상은 싸우고 있어요 해마가 딱 어 쟤랑 인연이네 쟤 콩깍지를 씌우게 하지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콩깍지가 가려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 요즘은 이게 좀 덜하죠 옛날에는 좀 심했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좀 덜해 이런게 콩깍지 씌우는게 좀 덜하더라고 확실히 왜냐하면 많은 정보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좀 이렇게 그거를 좀 제대로 보려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예전보다는 예전에는 그냥 느낌대로 필대로 그냥 음 그래서 여기 뭐 여기 착이 붙을짝이야 붙다 이게 뭐냐면 옷을 입다 옷을 입다 머리에 쓰다 모자를 쓰죠 신을 신다 이게 다 착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집착이 센 물건을 센 물건 그 집착이 센 사람한테 어떤 물건을 받거나 이러면 몸에 몸에 느낌 느낌을 구속해 그 사람이 준 그 옷을 옷을 입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람이 준 모자를 쓰면 머리에 생각을 구속해 신을 신잖아 발의 움직임을 또 구속해 구속되는 거야 구속되는 거 그래서 선물을 옷이나 옷이나 모자나 신발 이런 거는 선물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는 거야 자기가 부부는 모르겠어 부부 부부는 뭐 서로 뭐 공유하고 사니까 하는데 그리고 부부도 너무 센 사람 한쪽이 너무 세면 그 사람이 뭐 사주거나 뭐 이런 걸 웬만하면 안 입는 게 좋아요 아 서로 구속을 시켜 이 부분이 위험하다고 위험하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파탄 날 수가 있어요 좀 자유로운 면이 있어야 돼 서로가 넘 넘지 말아야 될 선도 있어요 부부가 그 다 오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보면 구경 무아 구경을 구경을 그 산스크립트로 보면 프라타 프라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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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프라프타 프라프타가 뭐냐면 성취 획득 도달 달성 완료인데 이게 소문 뜻이 이거예요 놀라운 일이나 조건에 도달하는 거 이거예요 놀라운 일이나 조건에 도달하는 거 이게 놀라운 일이나 조건에 도달하는 거를 프라프타라고 돼서 프라프타 이게 얻었다 획득하다 이겼다 도달하다 달성하다 만나다 뭐 이 다 뜻이 있는데 이게 구경의 산스크립트 뜻이에요 이것도 찾아봤죠 제가 근데 무아는 그래서 일단은 무아는 좀 이따 얘기하고 구경 그래서 구경이란 뭐냐 몸속에 구경에 붙어있는 벌레로 손으로 찾아 끝을 낸다 얘네가 얘네가 기억도 조작하고 얘가 그 사람이라는 거는 이게 피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피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기 그 그 걷기도 하고 운동신경에서 걷기도 하고 하는데 이 촉감으로 느끼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기억에 저장되고 해요 근데 이런 그런 기억들이 잘못된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왜곡돼서 이게 좋은 줄 알아 나쁜 건데 그럴 수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예 그런 그런 벌레들을 다 이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유전적으로 내려온 것도 있지만 자기가 만든 것도 있어 잘못된 습관 만드는 거 아 잘못된 습관 만드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보이지 않는 그 느낌이 촉이 좀 강한 사람들은 알아요 이렇게 딱 어떤 어떤 장소를 가거나 안 좋은 장소를 가거나 이럴 때 몸이 좀 으스스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게 이 사람 사람들 빨아먹는 게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바이러스 같은 거야 바이러스 같은 거 이게 바이러스하고 좀 틀린데 하여튼 바이러스 같은 거라고 보면 돼 많은 사람들한테 서로 교류를 하면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다는 혈통적으로 내려오거나 자기가 만드는 게 좀 많아요 만들고 특히 혈통적인 게 좀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거 많은 사람들이 어 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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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많아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아무튼 지금은 어 여기 보면 이제 구경 무하니까 구경 무하 에서 보면 이게 대성불교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대성불교의 사법인 그리고 삼법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성불교가 뭐냐면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나온 후에 좀 더 확장시켜서 발전시킨 불교라고 보면 돼요 근데 대성불교를 쭉 올라가면 석가모니 이전에도 대성불굴이 있었어 그게 대성불교라고 얘기는 안 할 뿐이지 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대성불교 사법인 해갖고 무상고 무하 그 다음에 열반적정인데 아 이렇게 하니까 이거 그냥 외우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가리키는 방식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은 하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가리키면 안 되고 그냥 아니티아에서 영원하지 않은 거 영원하지 않은 거 아니티아가 뭐예요 영원 항상 지속되는 게 아니다 일시적인 더덥 더덥다는 거예요 더덥다 영원하지 않으니까 더덥은 거야 그렇게 하면 머리에 이해도 좋은데 무상이라고 한자를 외우니까 안 되는 거야 무상 어 무상 무상이 뭐야 왜 한차도 잘 모르는데 무상이라 그러면 무상이라 그러면 외워지냐고 안 외워지지 머릿속에 딱 인식이 안 되거든 고는 알아 고 고 고통스러우니까 고 고는 알잖아 두카 왜 그러냐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게 나눠져 있는데 좋아하기 좋아하는 거는 안 잡히고 싫어하는 거만 자기한테 와 그게 고야 인생의 고 어 좋아하는 거만 안 오거든 좋아하는 거만 올라오르면 그 좋아하는 게 자기 어떤 사람한테는 좋아하는 게 좀 많이 와 운이 좋은 사람 근데 자기한테는 그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게 쩍게 와 그럼 운이 나쁜 사람이지 그럼 인정을 해야지 아 그럼 왜 저 사람보다 내가 이걸 못하지 하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를 안 해 어 그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해 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왜 싫어하는 거 좋아하거든 이렇게 뒤에서 씹는 거 좋아하잖아 이거 이거 많은 사람이야 이거 너베사 앞에서는 얘기 안 해 절대 속으로 하든지 뒤에서 씹어 그래서 부상이라고 하면 아니티야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고통 왜 자기가 원하는 걸 잡지 못하니까 자기가 인생이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인생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없어 그래서 그래서 두 카야 두 카야 두 카야 그리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라는 게 없어 아가 영원해요 어 나가 영원하냐고 죽잖아 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아라고 강성현 교수는 강성현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몸을 당신이 컨트롤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당신 몸을 당신이 컨트롤 한다고 생각하면 당신이 지금 팔이 아파 그럼 팔을 팔아 팔이 아픈데 팔이 나 그럼 나 바로 나올 수 있냐고 안 그렇거든 어 당신이 키가 작아 야 키 좀 커 봐 키가 커야 되는데 안 커져 왜냐면 통제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그래서 뭐 무화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실제로 무화를 체험한다는 건 틀린 거예요 그거하고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그건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하기가 쉽다 어 그 정도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무화하면 뭐냐면 나 본질이 없다는 거야 본질 사람들은 본질이라면 또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본질이 나야 나 사심 사심이 없다는 거야 그게 무화야 그 사심이 없다는 거를 딱 경험하는 순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아 우주하고 하나가 됐다 잠깐 그랬지 잠깐 계속 그런 게 아니에요 잠깐 그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사기를 많이 치지 자기가 우주하고 결합돼 갖고 어 아니까 아 결국은 나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니네 개인적인 재산 가지고 필요 없으니까 다 일로 바쳐 어 그렇게 사람들이 세뇌되면 또 그렇게 또 열심히 바쳐요 어 그래서 그런가 이것 때문에 그런가 좋고 싫고 좋고 싫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이게 되거든 네 그래서 열반적정이 열반적정이 아니야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하 이게 영원하지 않아 더 덥잖아 더 더우니까 더 더 영원한 게 없어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갖지 못해 툭하야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 고통이야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야 또한 또한 나라는 게 없어 사심이 없다고 사심이 사심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 근데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야 어 그래서 이걸 다 이 세계를 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산타 이게 뭐냐면 고요함 고요함 여기 산타 있죠 고요함 조용하고 차분하고 침착하고 평정심으로 되잖아 이게 산타야 이걸 산타를 무슨 열반적정이야 열반적정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힘들어서 이해를 못해 이게 산타라고 그냥 표정적으로 부처가 눈감고 편안한 모습이 있는 게 이게 산타라고요 열반적정이 아니라 어 한자로 잘 그냥 다 포장을 해갖고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그냥 산타라고 산타 시선 의 한 유형 산타 평화로운 평온함 눈꽃뿐이 점차 감고 눈이 감고 움직이면 평화로운 냉정한 시선 이게 산타라고 무슨 열반적정이야 열반적정은 이러니까 판타지로 가는 거야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게 이게 상을 만드는 거라고 그냥 산타라고 고요함이라고 고요함 편안함 고요함 차분하고 그게 평정심을 되찾는 거야 이게 산타라고 왜 이걸 알아버렸으니까 이게 이걸 삼법인을 알아버렸으니까 삼법인이 뭐냐면 티 라 카나 이렇게 돼 있어요 티는 뭐냐면 삼이고 라 카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특징인데 락사나 예전에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것도 특징이 이것도 특징이에요 라 카나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사범이 이제 얘기했으니까 얘기했어 그래서 안 아뜨마 아뜨마가 뭐예요 아뜨마가 나잖아 나 나라는 거 나 나라는 자건 시야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심이 없다는 거야 안 아뜨마가 사심이 없어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알맹이가 난데 나가 없다는 거야 그게 아뜨마야 아뜨마 그러면 사심이 없다는 걸 알아서 어떻게 돼요 두카에서 멀어지지 왜 두카에서 이거에서 멀어지니까 좋고 싫고를 좋고 싫고를 하지 않으니까 두카에서 멀어지는 거지 이게 좋고 싫고가 기본이거든 감정에 나라는 감정 왜 나라는 게 없으면 좋고 싫고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좋고 싫고가 있는 거야 그 나 나의 것 내꺼 나 이것 때문에 좋고 싫고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보면 안 아뜨마 나라는 작은 사고에서 멀어지는 시야에서 멀어지는 거야 시야 사고에서 멀어져 멀어지면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라는 작은 시야 나 내꺼 두카에서 멀어지잖아 두카에서 고통에서 멀어져 두카에서 멀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명에서 멀어지잖아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무명인데 무명에서 멀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라는 작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큰 시야에서 나와 주변 관계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이때부터 지혜가 나오는 거야 불교가 왜 지혜의 종교냐면 물론 제가 예전에 죽음의 그걸 넘어서의 그 지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이거 이거 작은 나라는 시야에서 벗어나면 주변을 보게 돼요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관점에서 보고 여러 사람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 왜 그게 보이니까 그냥 그래서 지혜를 얻는 거야 나라는 걸 떠나서 근데 정치인들은 어떻게 나라는 걸 떠나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지 일상 이렇게 연구를 하지 나라는 입장에서 떠나서 그 사람 입장이 돼서 이 사람을 어떻게 자기한테 끌어올 수 있는 거를 연구를 하지 그 한 차원 높지 정치인들이 음흉한 애들이 많아요 정치인들 중에 자기도 몰라 자기가 왜 음흉해지는지도 몰라 그런 거예요 사람이 왜 그런지를 몰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왜 좋고 싫고를 모르기 때문에 왜 좋은지 싫은지를 몰라 그냥 좋고 아 왠지 이건 좋아 이건 싫어 끊임없는 무명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했고 그래서 저기 저기 여기 여기 무아 네? 무아 안아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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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심이 없어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사심이 없어 사심이 없는데 이 아라는 거 아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사람의 존재가 뭔지를 석가모니가 밝혀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오온의 집합소라고 그랬어 그게 판차스칸다 다섯 가지 집합죄 그걸 오온이라고 그랬다고 이게 오온이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이게 무화가 무화가 어떻게 왜 무화가 되는지를 알라고 그러면 이걸 알 수밖에 없어 그래서 루파 루파가 색이에요 색 이게 신체성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육체적인 형태 그리고 배단아 이건 감각 당신이 뭘 만졌을 때 느낌이 오잖아 뭘 만져 이건 컵이야 느낌이 오잖아 이건 눈으로도 보고 촉으로도 느끼고 이게 감각이라고 감각 그래서 색수 이걸 배단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신체적인 좋은 느낌도 있고 싫은 느낌도 있잖아요 딱 만지는 순간 이건 싫어 이건 좋아 그리고 정신적으로 좋은 느낌 싫은 느낌도 있다고 여기에 그런 느낌을 다 떠난 게 우펙 우펙사라고 이게 평정심이라고 평정심 그리고 그 다음에 쌈지냐 우리가 맨날 상 얘기하잖아요 금강경에서 어 상을 부셔야 된다는 동 뭐 이게 이거라고 지각 인식 한번 잘못된 인식은 못 고쳐요 그게 습관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전에 본 것을 기억하고 지금 보고 있는 걸 비교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상을 만들어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부시기가 쉽지가 않아 부시기가 쉽지가 않다고 상이 딱 박히면 그리고 그 다음에 상 그 다음에 뭐예요 행 이게 쌈스카라인데 쌈스카라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 쌈스카라 이게 뭐냐면 의지를 내는 거야 딱 상을 만들면 그때 의지가 발현이 돼요 사람은 정신적 형성 이게 되는데 과거 행위와 행위와 경험의 영향으로 새로운 상태의 조건지요 쌈스카라를 조건화 된 거예요 경향 성향 기질이라는데 이 조건화 된 것은 언제든지 소멸될 수 있다고 석가머니가 맨날 얘기한 게 이게 조건화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멸될 수 있다고 영원하지 않다고 이게 얘기한 게 그거라고 그래서 색 수상 행이잖아요 행 다음에 어떻게 돼 그 행이 만들어지면 그 행이 행의 기록이 어디에요 식으로 딱 변한다고 그게 비지는 않아요 비지는 않아요 의식 이걸 생명력이라고 해도 마음이라고 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뭐냐 그 대승불교의 유식불교라고 그러니까 유식사상이라고 있는데 이게 버스를 비교를 해 이게 이걸 이게 제일 쉬워요 이게 버스가 있어 이렇게 이 버스가 있는데 버스가 이렇게 버스가 있는데 여기 버스가 있어 여기 운전석이야 근데 운전소는 없네 버스 있는데 운전소가 없어 근데 여기 내가 앉아 있어 운전소는 없어 내가 앉아 있어 이걸 이렇게 봐야 이걸 비지는 않아요 비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차에 마차가 있어 말도 있고 마차도 있고 다 있는데 어 나도 타고 있어 타고 있는데 운전수가 없네 근데 잘 가 어 이게 비지는 않아요 비지는 않아요 어 이거 이거를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게 나가 누구예요 이게 나라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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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깨달음은 에고가 변해서 되는 거예요 에고가 그냥 에고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에고가 변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가 돼야지 무화를 체험해야지 이 전체를 알 수가 있는 거라고 비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이걸 왜 설명했냐면 잘 보세요 이게 이게 루파가 세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뭐예요 구경에서 몸 구명 속에 벌레를 손으로 찾아 끝을 낸다 몸이 루파가 어떻게 돼 있냐면 토의 형질을 갖고 있고 수의 형질을 갖고 있고 화의 형질을 갖고 있고 풍의 형질을 갖고 있어 이게 뭐냐면 피부는 견고하면 견고하니까 떨어지지 않잖아 견고해 또 응집력이 있어 수호는 피가 응집력이 있잖아요 잘 굳잖아 이렇게 피 흐르면 그냥 굳잖아요 응집력이 있어 체온 체온 유지되어 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사람은 순환하고 피가 돌하여 살잖아 어 이게 결합된 게 루파라고 루파 이게 루파 루파라고 루파 근데 이게 청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왜곡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단아도 왜곡돼 그럼 쌈주냐도 왜곡돼 쌈스카라도 왜곡돼 있어 그러면 비지나라도 왜곡돼 있는 거야 근데 왜곡된지 안 된지를 모르지 왜 여기서 그냥 왜곡돼서 쭉 왔으니까 어 그런 거구나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알았어 뭐가 청정한지 그럼 청정한 루파 에 의해서 청정한 시기 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깨달음이 그래서 루파가 깨끗해야지 청정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색 색을 이제 한자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색이 색이 한자로 보면 이게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해갖고 합쳐진 거 이렇게 이게 보세요 그 이렇게 되려보면 어떻게 돼요 남성의 성기가 여자한테 들어가는 거죠 여자의 그 생식기로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남성이 성기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돼 피부 어 견고해야되지 생각해봐 이게 이걸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보세요 남자의 생식기가 어떻게 돼 피부가 견고해지지 어 그리고 거기에 피가 쏠려 엄청나게 응깃대 그게 안 되면 그 서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체온 엄청나게 올라가 뜨겁지 그리고 어떻게 피스톤운동 하잖아 순환운동 이게 루파야 루파 어 이거 그거하고 그냥 똑같아 똑같아 그냥 그 그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색 그러면 어떻게 색채 얼굴빛이 변하잖아 정욕 이렇게 쓴 인사일자고 이것은 이성간의 성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색 아주 잘 설명해 아주 한자가 잘 설명되어 있지 아주 어 그래서 루파 색이 오염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합됐다 오염된 게 아니에요 왜 오염됐냐면 이 사람 자체 부모가 있죠 이 사람 자체도 부모가 있어 그러면 혈통적으로 내려온 게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암 걸린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아 부모가 암인 경우는 그리고 대머리도 유전이야 그런 것처럼 유전력 가족력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혼재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해하기가 그게 쉬워 어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루파가 오염돼 이 두 사람이 어 혈통적으로 부모에 의해서 오염돼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합돼서 깨끗하지 못할 거 아니야 그래 깨끗하지 못해 그래서 빚이 나냐 의식 또한 오염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수행해서 깨달으려고 그러는 거야 수행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이유가 정화야 정화 정화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 안 좋은 부분을 어 이게 보면 구경 란 몸속에 구녕속에 벌레를 찾아 끝을 낸다 이 속에 벌레가 숨어있다고 근데 숨어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 그러면 이 벌레와 숨어있어서 합쳐지지 더 왕성하게 될 거 아니야 계속 이 루파를 이 루파가 이런데 보세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만들었던 육체적 정신적 나쁜 카르마 업 그걸 벌레라고 얘기한다고 벌레와 자신이 주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카르마가 뒤섞여 있어요 그게 이 벌레로 보여지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암 있는 사람들은 맨날 그러잖아요 40대 넘으면 암 검진 많이 하잖아 그게 왜냐면 가족력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내려온다니까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 혈통적으로 내려온 카르마라고 그게 그 또한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왜곡되는 경우 스트레스 받거나 뭐 했을 때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머님의 이래라 저래라 간섭도 많이 하고 그런 스트레스가 하나의 이게 되는 거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괜찮은데 거기서 벗어난다는 걸 이걸 죽인다는 거지 근데 벗어나지 못하면 그 스트레스 속에 사는 거지 계속 어렸을 때 봤던 상처 스트레스 이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 이게 죽이는 거야 그 대처하는 방법이 그래서 여기 보면 우아 비지나냐 아까 루파를 했죠 그러면 색수상행식이라고 그랬잖아 제가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제가 색 수상행식 근데 색이 오염되어 그러면 어떻게 비지나냐도 오염되어 있어 그러면 이건 색은 얘기했고 그럼 비지나냐 의식은 어떻게 되냐 식 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은 소리음 그 다음에 창과 이게 합쳐진 문자예요 근데 과거 각걸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걸 뭐 깃발을 표현했는데 이 깃발은 아냐 이거는 그냥 봐도 깃발이 아닌데 알다 깨닫다 알다 깨닫다 기억하다 기억하면 어떤 저장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저장한 장소가 있어야 돼요 지식도 그렇고 식견도 그렇고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를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비교를 하면 뭘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보이지 않는 그릇으로 이런 거라고 이런 거 보이지 않는 그릇 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비교하고 아 이게 지금 들어온 거 하고 나중에 들어온 거 하고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쌓아놓은 게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억하가 기록되는 거라고 이게 기록되는 거 우리가 컴퓨터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했을 때 막 그 이게 바늘 같은 게 나와서 이게 돌잖아요 이게 이게 돌면 바늘이 치이익 하면서 여기 기록 만들잖아요 기록을 똑같애 이것도 기록이다 이렇게 이렇게 안에 자기도 모르게 기록이 쌓여 있단 말이야 뭘로? 그 기록이 뭘로 쌓여 있어? 잘 보세요 색 수 상 행 그러니까 자기 몸이 있어 근데 어떤 감각을 느꼈어 그러면 상이 생겼어 머릿속에 어 어 이런 거네 그러면 아 저거는 나쁜 거여서 피해에 대해서 행으로 이루어진다 그게 어떻게 식으로 쏙 해서 기억 속에 쏙 들어간다고 요 요 요 요 통 속에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 통 요 통 속에 예 그래서 나중에 그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 기억 속에서 끄집을 해서 아 지금 지금 위험한 상태와 옛날의 상태를 비교를 한단 말이야 비교를 해서 아 그러면 이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그래서 식이 모든 사람은 식이 있어 식이 있는데 그 식을 좁게 사용하는 사람과 그 식을 넓게 사용하는 사람과 그 식을 완전히 깨서 우주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깨어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여러 사람이 있어요 이 식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유식은 왜 오직 식뿐이다 그래서 그 오직 식을 잘못 번역해서 오직 마음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마음뿐이 아니라 루파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마음뿐이냐고 답답한 사람들아 그래서 중독 깨어치를 못하는 거지 자기 몸을 되게 우습게 여겨 그 사람들은 왜 몸에서 다 나오는 건데 그게 그래서 알다 깨닫다 이게 저장장소에요 저장장소 저장장소 그리고 이 창관은 주살리기라는 게 있고 한일하고 결합 한일하고 결합된 거예요 그러면 주살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살은 창살에서 뒤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 있어요 이걸 활의 온이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줄을 이렇게 매달아 줄을 매달아가지고 활을 쏘는 거야 그게 예전에 새 잡을 때 이 줄을 화살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새를 쐈을 때 화살과 같이 맞은 새를 회수하기 위해서 이걸 쐈단 말이야 이렇게 왜 강가에 같은데 새가 많잖아요 이 평지보다는 그러면 그걸 딱 싸서 물에 떨어지면 그것도 주우러 가야되잖아 그러면 화살만 이 줄만 땡기면 되잖아 이거를 제가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장은 활과 같다고 그러고 화살은 피와 같다고 그랬어 왜 그러냐면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잖아 이게 압축을 해 이렇게 압축을 했어 그럼 심장에서 피가 확 나왔네 인체를 한 바퀴 돌고 훅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같은 위치에 똑같이 왔잖아 이게 이거라고 이게 그래서 심장에서 펌프질을 한번 팍 하면 한 바퀴 돌아서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심장에서 피가 한 바퀴 돌면서 계속 돌잖아 계속 도니까 살아있단 말이야 당신들이 살아있으니까 몸의 형태를 유지해서 그릇을 만지면 아 이게 그릇이네 어 어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촉감을 느낄 수가 있다고 그게 어떻게 돼 피가 움직여서 되는 거라고 피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영양분 공급하고 그 영양분에 의해서 그 뭐냐 이 신경조직이 살아나서 그 느낌을 아는 거라고 피가 안 돌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죽어야 돼 죽어야 돼 피가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갖고 있다고 그 느낌이 한 바퀴 돌아서 계속 계속 알려주는 게 그런데 그게 쌓인 게 이게 식이란 말이야 시 그래서 여기 보면 의식 빛나 하나 이게 식이 여섯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통 전 오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안 눈 안 이 귀로 듣고 안 이 비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신체로 느끼고 안이 비설 신 이게 여러분이 감촉을 느껴 이게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대상을 봐 어 저기 어 저기 누가 있네 하면서 보는 거잖아 봐서 알게 되잖아 봐서 봐서 알게 된다고 알게 된다고 식을 일으킨다고 어 어 그럼 그 식이 어디 어디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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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잖아 여기에 그리고 들리는 거 아 뭐 어떤 내용을 들었어 누가 나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어 그러면 식으로 딱 저장이 돼 어 이런 식으로 이게 딱 딱 딱 딱 딱 딱 딱 자기도 모르게 몸속에 저장이 된다고요 에 그리고 또 하나가 식은 식에서 어떤 기억이 기억이 쑥 일어나 기억이 생겨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아 그 기억이 일어났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생각하잖아 그 생각이 생 그 그 그 그 일어나고 거기에 이 기억에 대응해서 생각하는 게 의식이란 말이에요 의식 당신이 말하는 의식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의식이 있다 없다 왜 이게 뭐가 일어났는데 그 생각을 못해 그러면 의식이 없는 거야 이게 멍한 상태야 어 멍한 상태에서 계속되면 식물인간이 되는 거죠 의식이 있는 건 이걸 대응하는 거라고 어 그래서 이것을 제 육식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비지나나는 전호식 여기 보면 안이비설신 식하고 결합되죠 아는 마음하고 결합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의식과 합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게 비지나나 비지나나 의식 이걸 왜 얘기하냐 제가 얘기잖아요 계속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비지나나가 왜 중요하냐면 의식이 있어야지 식이 있어야지 여러분의 올바른 암이 생겨요 근데 그 그 식이 오기 전까지는 루파가 있어야 된다고 색 색 수상 행식 석가모니가 사람한테도 오온이 있지만 모든 세상은 오온으로 돌아간다고 그랬다고 똑같다고 구조가 그래서 색 루파가 있어야 돼 루파 루파인데 그 루파가 오염되면 어떻게 비지나라도 오염돼 있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제가 얘기하는 거 이 얘기는 누구도 한 적이 없어 석가모니도 얘기 안 했어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루파가 오염되면 의식은 오염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루파가 오염된 사람들은 잘못된 수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팔을 올리고 하루종일 인도에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팔을 올리고 있거나 다리를 올리고 평생 지내는 사람 이게 루파가 오염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딱 박혀있는 사람들이 루파가 오염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심장에 심장에 펌프질을 하잖아 이게 펌프질 하면 이게 피가 쭉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온이라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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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 나와서 한 바퀴 돌고 다시 들어가죠 한 바퀴 돌고 다시 들어가 그래서 몸을 유지하잖아 그러면 이 피가 뭘 해요 자기 인체를 유지하게 만들잖아 루파로 유지하게 만든다고 루파를 형성하게 만들잖아 루파 왜? 피가 여기 보면 남녀가 섹스를 해 그러면 어떻게 경고하게 되지 응진력이 있지 온도가 생기지 운동을 하게 되잖아 그게 루파인데 그 루파를 하기 위해서는 피가 돌아서 계속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피가 이게 되고 또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또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하는 거야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 피는 뭘 상징해 이게 이게 이거라고 루파라고 루파 루파 이게 뭐야? 청정한 몸 그리고 청정한 몸에 의해서 색수상행식 식이 일어나지 그럼 청정한 식이 생긴다고 이게 이게 그렇게 당신들이 알고 싶어하는 의발을 전수하는 거라고 의발 의발 의발을 의발을 전한다고 그러잖아 청정한 몸 청정한 스승의 청정한 몸 스승의 청정한 식을 전하는 거라고 식 그릇 어? 흠흠흠 그래서 혈액이 심장으로 나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심장으로 수렴되는 것처럼 몸의 신호도 똑같은 작용을 해요 모든 것은 식에 수렴되는 거야 그래서 오직 유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오직 마음뿐이 아니라 어? 이게 루파하고 결합된 거라고 루파를 같이 아리켜주는 거라고 루파를 식이 그래서 모든 것은 식에 수렴되고 발산된다 오온이 시작되는 루파와 루파가 청정하면 비지나나 또한 식 또한 청정하게 된다 그래서 육조해능이 오조로부터 청정한 몸과 청정한 식의 상징인 의발을 물려받은 거다 이제 좀 이해가세요? 왜 의발을 물려받은지 이해가세요? 그 의발이 그때 제가 16장에서 얘기한 이거란 말이야 이거 발이 때 발 어? 읽어볼까요? 또한 의심할 여지 없이 진실로 다시 한번 말한다 수부띠 상상이 되어진 것도 아니고 비교되어진 것도 아닌 법의 이익은 완전한 철로 된 그릇 바루라고 하고 여래는 말했다 철로 된 그릇 입 철로 된 그릇이 입 뚜껑 열려 있잖아 입은 심지어 상상되어지는 것도 아닌 과의 결실이고 과의 결실이 뭐에요? 사다함 아나함 뭐 아라한 이거 이거잖아 이거 사과 응? 수다원 사다함 아나한 아라한 이게 사과잖아 이 사과의 결실을 이걸로 보여주는 거라고 바리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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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그 입은 원하는 원하는 바를 눈에 띄지 않게 보여준다 보여주잖아 식이 어? 올바른 기억을 이렇게 쑥 올려주잖아 올바른 기억을 그걸 뭐라고 그랬어? 해석을 뭐라고 그랬어? 불가사의하다 그랬잖아 불가사의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왜 그냥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야 응? 금강경은 모든 말을 똑같은 말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서 당신들이 확실히 이해하도록 만들어놨는데 그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너무 중국적으로 해서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산스크립트 원어를 보고 그거를 중국과 비교를 하면서 이해를 해야지 당신은 머릿속에 쑥 들어오게 된단 말이야 머릿속에 한번 쑥 들어오면 씨앗을 심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화할 기회가 있다고 근데 씨앗이 잘못 들어가 헷갈리게 들어갔어 그것처럼 산타를 무슨 열반 적정하면 열반 적정이 뭐야 열반도 모르는데 적정이 뭐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냥 고요함이야 고요함 그러니까 불교가 어려운 거야 불교가 원래 어렵지가 않아요 물론 금강경은 어려워 내가 그건 확실해 그거는 체험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그거 외적으로 한자 말고 그냥 그거를 잘 풀이해만 놔도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가 않아요 이해하는 데는 이해가 되면 실천을 하게 되거든 근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실천을 못하는 거야 시기 이거란 말이야 시기 어? 이거 16장에 이렇게 딱 써놨잖아 이렇게 또한 의심할 여지 없이 진실로 다시 한번 말한다 소부티 상상되어진 것도 아니고 비겨되어진 것도 아닌 법의 이익 이게 법의 이익이잖아 법의 이익 왜 룩바가 룩바가 깨끗하니까 청정한 룩바에 의해서 청정한 식이 나오는 거지 에? 법의 이익의 완전한 철로 된 그릇이라고 여래는 말하였다 철로 된 그릇의 입은 철로 된 그릇의 입은 심지어 상상되어진 것도 아닌 과외 결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 수다원 사다 아란 어? 그렇게 뭔지도 몰라 근데 그게 딴 나라 세상인 줄 알아 아니란 말이야 그런 게 에? 올바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올바른 몸에 의해서 잘못된 유전적인 거 당신들이 잘못된 교육 받은 거 이런 거를 다 떨쳐내면 그게 벌레라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 그런 걸 다 떨쳐내면 올바른 식에 의해서 당신들은 지혜롭게 살 수 있단 말이야 어? 지혜를 잘 쓰면서 살 수 있다고 어? 지혜를 잘 쓰면 어떻게 해? 고통에 두카에서 멀어지잖아 두카에서 두카에서 멀어지면 멀어지면 어떻게 해? 행복이 오지 어? 시혈 어? 법렬이라고 그러지 그걸 그런 거라고 그래서 판차스칸다 다섯 가지 집합 오온 그래서 룻바가 깨끗하면 비즈니아라도 깨끗해 식도 깨끗하게 되는 거야 오직 유식이 이 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룻바가 깨끗해야 된다고 룻바가 그래서 룻바가 깨끗해야지 무화를 체험할 수가 있다고 그 룻바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 벌레를 잡아야 된다고 당신 근육 속에 혈통 속으로 내려왔던 이 벌레들을 어? 이 벌레들을 잡아야 된다고 그 벌레가 어떤 벌레냐 육체적인 혈통적으로 DNA를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당신이 만든 것도 있고 남이 만들어 심어주는 것도 있단 말이야 어? 그래서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당신이 어렸을 때 몸 그 엄마 뱃속에서 처음에 당신의 이 쉽게 얘기하면 당신의 그 뭐라 그럴까 불성이 그러니까 당신이 뭔지 모르는 주체자가 이렇게 몸을 만들어 이렇게 아 몸을 만들어 몸을 몸을 만드는데 몸을 만들 때 그 만든 몸이 태어나서 점점점점 나이를 먹고 왜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40대가 넘어가면 30대가 완전히 틀린 걸 알아요 완전히 틀려 50대가 좀 더 틀리지 60대 말할 것도 없지 그 다음부터 시간이 화살처럼 간단 말이야 그래서 30대까지는 시간이 좀 안 가다가 30 넘어서 40대까지는 시간이 꽤 가 40 넘어서는 더 빨리 가 50 넘어서는 더 더 더 더 빨리 가지 60 넘어서는 그냥 총알처럼 가지 금방 가요 금방 그래서 올바른 식을 한번 경험을 하면 루파가 올바를 해야지 그래서 그래서 벌레를 잡으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 죽여야 된다고 이 벌레들이 이게 좋아하고 싫어하고 당신의 무명을 빠뜨리는 그 애고하고 연결됐단 말이야 그 애고라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환경과 잘못된 교육에 의해 몸이 주는 정확한 소리를 못 들어요 몸이 주는 정확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다 왜곡해서 들어 자기가 배운대로 이상하게 소리 들리는 대로 특히 한창 이런 사람 강한 사람들은 애고가 장난 아니게 심해 이 들어온 혈통적으로 들어온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모든 고통의 원인이 여기서 출발된다고 왜? 루파가 청정되지 않아 이게 왜 그러냐면 사춘기 때 딱 뻥튀기가 한번 된단 말이야 이 사춘기 때 이 몸에 유전 그 전까진 그래도 좀 괜찮아 근데 그때부터 사춘기부터 점점점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에서 무제어져지 그래서 잘못 나이가 들어서 아 해갖고 종교로 들어가면 이상한 쪽으로 가면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면 빨려요 어? 빨대 꼽기 좋다고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야지 어?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 어? 착한 애들 데려다는데 열정 페이 해갖고 열정만 존나 갈치하고 돈은 별로 주지도 않고 어? 그러면 그 사람은 경험해서 더 좋게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 어리버리한 회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모범생 모범생이 뭐야 모범생 모범생이 돼야 된다 이런 어렸을 때 그 40대 50대 사람들 무지 많이 할걸 어? 부모들이 이걸 강요를 해갖고 어? 이것만 좋은 줄 알고 그렇지가 않아 모범생들이 얼마나 잘 살아 사회 나가서 잘 살아? 어? 어? 사회 나가서는 별별 걸 다 경험을 하는데 모범생이 사회에서 잘 사는 거 봤어요? 잘 못 살아 모범생이 왜? 거기에 맞게 잘 이게 지혜롭게 잘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이런 사람이 있어 넌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이거 장난 아니지 이게 다 벌레라고 벌레를 심는 거라고 자기도 모르게 좋은 교육이 아닌데 어? 이걸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심는 거라고 특히 종교가 많이 그렇지 종교가 예 그래서 저기 뭐냐 여기 이게 그 서울 가는 아카데미 사이트 있는데 여기 보면 13장 14장 있어요 이거 이거 이걸 진짜 많이 보세요 많이 보고 요번에 나가는 17장 17장 진짜 뚫어지게 보세요 뚫어지게 귓구녕이 파지도록 봐 어 당신들한테 들으면 들을수록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아마 엄청나게 요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음 음 으 으